에이 나! 거미대 금... 가요 어우 좋아 나쁘지않나? 나쁘지않군 자 우리는 할수있다 한번 외쳐주면서 가면 되죠 우린 할수있다, 우린 할수있다, 할수있다 갑니다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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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 빰빰 어! 이미 졌다고요? 아니야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 보여요? 땅속의 위협 참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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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보여요? 어우 좋아 자, 네르비안 출동 출동하러 안되러피안 기가 막히죠? 이거 기습으로 셀프 기습으로 깨려구 아 동전 허허 지능 오예 오예 잠보 오예 오 대박 넌 뒤졌다 혼절 혼절혼절 혼절혼절은 좀 그런데 노 지렁이만 혼절시키고요 카랑은 차부 고마워 자식아 공격! 공격! 아니 이걸? 땅쑥이 위협이? 오우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? 아유 이거 안우바락 댁인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댁에 안우바락이 있어서 거미가 나온 겁니다 이 댁에 안우바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미들이 나온 거예요 인정각 아닙니까? 완전 인정 아닙니까? 안우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우비 조정한 거죠 마치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퀸을 만들면 막 드론 일꾼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뭐야 이거 어어? 야 이건 또 뭐하는 짓이냐?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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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야야야야 오우 다행이다 와 대박 오우 와 뭐야 이 게임 미쳤어 왠우 와 해왈 와